근데 너 지금 글을 올리려고 그러지. 여기 알아. 여기 앙성자라고 되어 있어요. 앙성자. 앙성자. 되게 앙성자. 오타인데 알아. 근데 이 오타가 몇 년째 있는 건 줄 알아? 이게 지금 8년째 있는 거야. 그러니까 8년 전에 발견됐는데 그냥 뒀단 말인가요? 네. 이게 출판사에서 교정을 같이 보다가 조교 한 명이 막 웃으면서 온 거야. 쌤! 그러면서 이것 좀 보세요. 막 그러면서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오타가 있는데 앙성자에요. 앙성자. 근데 내가 봐도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앙증맞잖아. 애가. 오타가. 얘는 남겨. 얘는 계속 내가 강의할 때까지 얘는 계속 살아있을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한 8년 됐어. 너희 선배들 물어봐. 다 알아. 이거. 알아. 오타. 아는 오타야. 그냥 앙증맞게 봐주자. 살리자. 살리자. 얘는 살리고 넘어간다. 자. 그래서 진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감당한다. 요거야.